와이더플래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입니다. 와이더플래닛은 2022년 4월 2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38% 상승한 1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28일 대비 약 2.7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7월 26일 2만 6,25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3월 15일 만 2,5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3월 2일 2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4월 15일 5,885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와이더플래닛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42.26%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8,406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3월 30일 가장 많은 8,434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4월 7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94%에서 약 0.48%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2월 28일 약 1.49%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0월 1일 약 0.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54억원이며 2015년 221억 대비 약 59.7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54억원으로 2015년 8억 대비 약 마이너스 753.9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5.46%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79억원으로 2015년 9억 대비 약 마이너스 925.21%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2.45%입니다. 와이더 플래닛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1.38배이며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53배 ROA는 마이너스 12.81% ROE는 마이너스 31.04%입니다. 와이더 플래닛의 시가 총액은 904억 984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795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29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00위입니다. 매출액은 354억 2,09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86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94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87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4억 7,55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98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49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24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79억 5,12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92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06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26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26위 상승률이 예측적으로 예측됩니다.